알러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일부 알러지 증상이 코로나19 감염 증상과 유사하기에 알러지 환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이 간지러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고 싶어도 공공장소에 있을 경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알러지와 코로나19 증상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호흡기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기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발열, 호흡곤란,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러지는 이와 다르게 눈과 코가 가렵거나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성 알러지 환자들의 경우 알러지 약 복용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